자 자 오늘은 언더테일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이게 제가 실수로 세이브 파일을 날리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깨느라 좀 걸렸습니다 자자자자 저번에 만났던 샌즈 샌즈야 원래는 여기서 바로 샌즈 보수전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올살루트가 따로 있더라구요 처음에 토리엘만 죽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살려가지고 아마 샌즈랑 맞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넌 심판을 받게 될거야 오호호호 심판자 샌즈 니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 EXP가 뭐냐고? 허영 점수! 엑스큐션 포인트야! 이런 반전이 있었네? 니가 누군가를 죽이면 EXP가 올라 EXP를 충분히 얻으면 LOVE L.O.V.E 러브가 오르지 L.O.V.E 역시 약자였어 폭력 수치 사랑이 아니었어 러브가 L.O.V.E 수치가 높아지면은 이제 이성을 읽는거구나 그래서 차라가 되는거고 L.O.V.E 자 이제 얘기하겠지 L.O.V.E 심판을 받을 시간에 L.O.V.E 네 면을 봐 L.O.V.E 정말로 옳은 일을 했어 L.O.V.E 그리고 L.O.V.E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일들을 봤을때 L.O.V.E 이제 뭘 해야할까 L.O.V.E 잠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L.O.V.E 솔직히 L.O.V.E 니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지않아 L.O.V.E 중요한건 L.O.V.E 니가 니 자신에 대해 솔직했다는거에요 L.O.V.E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L.O.V.E 내게 맡겨놓을게 L.O.V.E 아 센트랑 맞붙나 했는데 L.O.V.E 조금 아쉽긴하네요 L.O.V.E 이제 이 모든 여정의 끝을 L.O.V.E 낼 때가 왔어요 L.O.V.E 여기가 그 L.O.V.E 아스고와 토리엘의 아들 L.O.V.E 아스리엘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L.O.V.E 그 아스리엘도 죽었다고 했었거든요 L.O.V.E 누가 온건가 L.O.V.E 잠시만 기다리게나 L.O.V.E 꽃에 물을 거의다 줬다네 L.O.V.E 됐다 L.O.V.E 착하게 생겼는데 아스고 L.O.V.E 어 반갑구나 L.O.V.E 내가 뭘 L.O.V.E 어머 L.O.V.E 인간? L.O.V.E 띠용? L.O.V.E 정말 차 한잔 하겠나? L.O.V.E 라고 말하고 싶다만 L.O.V.E 하지만 L.O.V.E 쟤네도 잘 알고 있겠지 L.O.V.E 아스고인데 L.O.V.E 참 좋은 날이야 L.O.V.E 그렇지 않나 L.O.V.E 살들은 노래하고 L.O.V.E 꽃들은 피어나고 L.O.V.E 이 대사는? L.O.V.E 쉰주? L.O.V.E 보내 되는 거에요? L.O.V.E 죽여야되는거에요? L.O.V.E 시작하지 L.O.V.E 마지막은 내 영혼이구나 L.O.V.E 이상한 빛이 방을 가득 채운다 절기에 넘어있어 황혼이 비쳐 들어온다 너의 여정의 끝이 아 길었다 너는 의주로 가득 샀다 인간이여 만나서 즐거웠네 차가게 나 야 이건 진짜 그냥 싸우라는 거네 뭐가 이렇게 세 아 이거는 야야야야 뭐야 뭐야 어떻게 피해 이거 룰루랄라룰루랄라룰루랄라룰루랄라룰루랄라룰루랄라룰루랄라라 와 진짜 빡스러워 어? 어? 뭐죠? 그 이때까지 나왔던 패턴들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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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고씨 저 좀 보내주세요 이제 와 잘 가고 자 반피 깍았습니다 자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짝짝짝짝 아 룰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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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걸리겠는데 깨는거에요 이거? 야 이거 그냥 맞으면서 깨야겠는데? 이걸로 버티는거 같네 조금만 더! 거의 다 잡았어 아 이건 안맞은거 같았는데 방금은 좋았어 좋았어 거의 다 왔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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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빠세! 아수고 물리쳤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아들이 죽으면 다음날이 기억나는구만 지하세계에 모두가 희망을 잃었었지 우리 미라는 또한번 인간들에게 빼앗긴거야 나는 분노하여 전쟁을 선포했고 예를 들어서 아서고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냥 다 짊어지고 괴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을 죽이기로 한 거네요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척 하면서 자비를 하겠습니다 사세요 아저씨 자네를 이렇게나 해치려고 했는데도 자네는 바깥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고 여기에 남아있겠다고 인간이요 내 약속함 자네가 여기 있는 동안 나와 내 아내가 최선을 다해 돌봐줄게 우리는 그러니까 가족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안돼! 뭐야 갑자기 아서고씨 어? 플라위 찐 최종보스는 플라위 이 자식이었군요 이 멍청이 아무것도 배운 게 없구나 이 세계에선 말이지 죽거나 죽이거나 잠깐만 여섯 개의 용원을 다 흡수했어요 플라위가 충격이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뭐야 왜이래 이거 플라우이 레벡1999 와 이런 이스터에그까지 있구나 뭐야 어 어 하이 상취됐어 헐 하하하하 반가워 나야 플라우이 노란꽃 플라우이 너한테 정말 큰 빚을 줬어 하하하하 진짜 그 늙은 멍청이로 쓰러뜨렸구나 니가 없었더라면 그 놈을 이길 수는 없었을거이야 하지만 니 도움으로 말이야 하하하하 넌 죽었어 어쨌거나 난 영혼이 6개밖에 없거든 하나가 더 필요해 그게 바로 니 영혼 말이야 그리고 난 이색의 신이 되는거이야 아 그리고 옛날에 세이블파일로 도망칠 생각은 하지마 내가 그냥 아주 깔끔하게 박살내 버렸으니까 영혼이 없어졌거든 그래도 걱정하지마 니 오렌치그 플라우이가 널 위해 바꿔줄테니까 니가 죽는 장난을 저장을 돌려 와 인간이 6 영혼 6개를 흡수한 플라우이 오 오메 찐보스 등장이 이요 um ring ring ai sor n small 으아악 이거 뭔데 아아아악 으아아악 아앜 풍겨!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넌 절대 못 깨어날거야 이게 뭐야? 공격! 나 죽어요 아아아아 오케이 나 패턴 알겠어 어떻게 그래야 될지? 대충 감았어 엔터 버튼 눌러야 되는구나 행동 버튼 어딨어 행동 행동 행동을 주세요 행동 여깄다 행동씨 행동찡 내가 찾아왔어요 도와줘 헬프 누가 도와주는거지 근데? 어? 오메! 와아! 피가 다 찼어요 아 저 인간의 영혼이 날 도와주는 거구나 오케이 확인 아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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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폭탄은 또 뭐야 이거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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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르르르 공격! 와 진짜 근데 플라이 겁나 어렵다 이거 어이 피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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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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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피해복 시켜줘 혼룰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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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행동은 어딨나요 어! 행동! 피줘 피피피피 피해복 마이스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피해복 전부 시킬꺼 아 2번 파일 2번 파일 2번 파일 2번 파일 2번 파일 뭐야 이거 아아 아아 와니 와니 자 어떻게든 뭐 좀 된거 같은데 오 아어어어어 오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부굳 나 이거 진짜 죽겠는데 응 집중해 아 아 ук awakened ут 윙 뿅뿅뿅뿅뿅뿅뿅뿅뿅 più 이제 끝났데 되지 않았냐? 뭇 네번째 영혼 살려줘 아! 이건 또 무엇이야? 심각한 악몽, 절망감, 고려 아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다 있네요 심각한 악몽, 절망, 대허, 슬픔, 절망감, 행동 도와줘용! 맛있는 사랑, 자유, 사랑, 편안한 꿈, 창조 창조, 오케이 아 못먹어서 근데 유Ich Star 아 뭐야? 뭔가 왔다갔다 하는데 자꾸? 유amen파이 이제야 조금만 버텨, 조금만 버텨 와이닝!!! 와이닝!!! 다섯번째 영혼!!! ㅎ 왜라왜라올라 잡았다 자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되요 진짜 자 이거 다 먹어야 돼 오케이, 불피! 지금 버텨게 되겠다 ㅎ 라라라라라라 피해준 soil 역대 의어 마지막 여섯 번째 영혼만 공격 App 아, 너무 아프네 여섯 번째 영혼 야牽 니다 오오오오ㅎ 어, 어어어어 조금만 조금 조금 원닝 와닝 원닝 제발 살려줘 마지막 여섯 번째 영혼 뚱 뚱 뚱 뚱 뚱뚱뚱뚱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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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ads impress 빨리 총알 총알 내놔라 아 피해목around 못돼 큰일났다 Chin 끝이야 하 여섯개 영혼들아 나에게 힘을 줘 희망감 좋아 피가 마구마구 차오른다 죽었다 덤벼 디펜스가 0이 되었다 오케이 이제 공격 한방만 먹이면 될 것 같아요 먹어라 이 자식아 먹어라 먹어 피해를 해주고 먹어 먹어라 먹어라 피해를 한번 죽어 먹어봐 나 먹어야지 아 잠깐 나 죽는건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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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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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흠 멍청아 끝인줄 알았지? 어어 아 오 흠 아! 오! 엄마 multipl기! 엄마 multipl기! 엄마 multipl기! 엄마 multipl기! 엄마 multipl기! 너가 좀 쫌! 고마워요! So you need help for help! 너는 도움을 요청했다! 제발 누군가 저 좀 도와주세요! 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 이런! 참 안됐네! 아니 누구다! 니가 죽는거 죽는거 먹고 베냇마들이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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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으세요 어? 오잉? 뭐지? 아니 어떻게 구 구암패시 불러오기 실패? 영혼들? 하아 친구들 맺고 있었다고 어어 야잠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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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나 잠깐만 아 이 플라이너 진짜 참을 수가 없는데 우리 또 깔끔한 해피엔딩을 위해 차비를 배출해 줍시다 뭐하는거야 내가 무슨 경우를 터졌을까봐 아니 전혀 공약 한 번 맞을래? 이리 와봐 어? 그런 녀석 이럴줄 알았어 잠깐만 야야야 아니 살려줄게 어림없는 소리 살려줄게 어? 아니야 야 인마 길이가 자꾸 깜짝대니까 그러지 난 몰라 난 아니야 난 나간다 빠이빠이 난 안 난 난 완전 나간다 난 나간다 잠시만